경남 산천군 금서면 화계리에서 오봉계곡 쪽으로 3km 가면, 자해마을 앞 인천변에 잘 정돈된 이천평의 공원이 있습니다. 그늘이 드리워진 공원 안에 세체의 정자와 개수대 화장실 그리고 여러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. 둥넘어 인천가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루티나무 아래 두 개의 데크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경남 산천군 금서면 자해리 625입니다. 쓰레기 버리지 말아달라는 글귀가 씁쓸쑥스럽습니다.